우리 회사 이름은 마크이십니다. 우리 회사는 디지털 컨텐츠를 생산하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제품은 지금 보시는 펑글라 3D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펑글라 3D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 3D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앱세서리입니다.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영화, 애니메이션, 게임류 등을 선생님이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. 값비싼 오큘러스나 HMD를 대신해서 저희 펑글라 3D로 스마트 컨텐츠를 즐기십시오.